한주 동안 뭐하고 지냈나요? 여러분들은 저는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이런 음식이 또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깨끗하게 먹을게요 이렇게만 팔아요 이게 문어 고기 아 문어 고기네 뭐야 오리고기인가봐요 살짝 숭리를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매겨본다면 우리 온 문어와 부추 국물 이렇게 떠가지고 그 다음 오리 아 문어 왜 눈 이름이 이렇게 헷갈려 오리? 아 문어? 문어랑 오리랑 되게 이름 비슷하지 않아요? 자 다시 한번 오리 아 문어 아 왜 자꾸 이름 비슷하지 않아요? 문어 오리 허찬 이름이 비슷한데 나만 그런가 낙타랑 타조 같은 느낌이야? 낙타랑 타조랑 어떻게 비슷하죠? 낙차 낙타 타조 오우 오우 약간 헷갈린다 낙타 타조 오우 오우 낙타 타조 야 난 둘이 지금 순간 헷갈렸어 낙타가 등에 혹 있는 거 맞죠? 타조가 혹 있는 줄 알았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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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감사합니다.